1. 최근 인리에서 한국의 또 다른 뒤통수 정황 발견 2. KF-21 전투기가 156차 비행 이륙 성공 3. 중 K2 전차 함물 같다. 한 번 뜨면 K2 수백 대 동시에 폭파? 한 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폴란드가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에 인도네시아 대신 미납금 8천억 원을 대신 지불하고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인도네시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실제로 폴란드가 KF-21 공동개발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다. 라며 분담금을 내기 위해 힘써오고 있지만 한국이 폴란드를 공동개발국으로 선택하고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있다. 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는 한국이 폴란드를 끌어들이는 것은 자유지만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공동개발 권리를 무단으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며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KF-21을 타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KF-21 사업을 포기할 일은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언론은 현재 민합된 분담금에 대해서는 자세한 액수를 밝히지 않은 채 오로지 한국에게만 책임을 돌리며 비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는 정말 인도네시아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인리가 최근 또 다른 한국과의 협력 사업인 잠수함 사업을 폐기하고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KF-21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년간 끌어왔던 잠수함 사업에서 마침내 인리가 뒤통수를 제대로 치며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앞서 2019년 대우조선의 양과 인리는 1400T급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인리 측의 요구에 맞게 계량해 만든 DSME-1400 잠수함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그 마저도 계약 체결 이후 3년 넘게 표류 중이었는데 올해 초 1400T급 잠수함 세척을 건조하는 2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순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인리는 2차 사업에 필요한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또 다시 답보 상태로 빠졌는데 이번에 우리와 맺은 잠수함 2차 사업을 해제하고 프랑스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군사 매체 제임스보드에 따르면 최근 인리 국방부가 잠수함 구매를 위해 2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 규모의 차관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대형 재래식 잠수함 3척을 도입하고도 남는 큰 돈이라 사실상 대우조선의 양의 DSME-1400 2차 사업은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외신에 따르면 인리 국방부가 프랑스와 독일과 접촉하면서 잠수함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성능 잠수함을 보유한 프랑스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앞서 DSME-1400 잠수함은 인리 PT-8조선소와 공동으로 건조 후 2026년 상반기까지 인리 해군 측에 인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였지만 일방적으로 인리가 뒤통수를 치고 만 겁니다. 이로써 아무런 문제없는 한국산 잠수함의 성능과 운용비용을 괜히 트집 잡던 인리의 행태가 그냥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더구나 오래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없어 안타깝게도 kf-21 미납금을 미뤄야 한다던 인리에게 또다시 막대한 돈이 생기게 된 것으로 이쯤 되면 인리와 맺은 방산 협력을 모두 끊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kf-21 미납금을 안 내던 인리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갑자기 구입하는 등 비싼 전투기를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인리 국방부는 올해 2월 10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즉 빛을 내서 프랑스의 신형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일단 2026년에 신형 라팔 전투기 6대가 먼저 들어오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인리에선 라팔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 중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미국의 f-15 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인리 공군 관계자들이 미 국방부를 방문하는 등 사실상 확정 단계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가 인리가 미루고 있는 분담금을 대신 내고 kf-21 공동 개발에 뛰어들겠다고 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권리만 찾고 여전히 돈은 내지 않는 인리의 뻔뻔하고 이중적인 모습에 기가 찰 따름인데요. 그런데 사실 kf-21 사업과 마찬가지로 잠수함 사업에서도 인리를 대체할 국가들이 많기에 우리로서는 아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군 당국자들이 최근 대우조선의 양을 비롯해 hd 현대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대한민국의 특수선 건조와 창정비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대체 등 해군역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3천 톤 이상급 잠수함을 팔터부터 12척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 규모만 25조원 후속 사업을 포함하면 최대 80조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캐나다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잠수함은 한국의 도산안창호급과 일본 모델로 일본 잠수함과 경쟁할 가능성이 큰데 여러모로 우리가 다 이긴 싸움입니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의 경우 이미 우리 해군이 운영하고 있어 성능이 입증됐으며 slbm 를 발사할 수 있는 데다 수직발사관을 탑재한 세계 유일의 모델이라는 강점을 지닙니다. 또 캐나다 측에서도 한국이 필리핀 해군의 호세리자람을 인도하고 함정 전투체계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투함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일본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절대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프로젝트에 관련된 웨인 에어 국방참모총장의 경우 놀랍게도 과거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웨인 에어는 미군 출신이 아닌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한국에서 일한 최초의 인사로 한미동맹 친선협회로부터 예영수라는 이름을 받았고 경기도 평택시도 그에게 명예시민 자격을 부여하는 등 한국과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에어 대장이 잠수함 도입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사실 캐나다까지 멀리 안 가더라도 동남아에서도 한국산 방산에 미쳐있는 국가가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필리핀이 2400T급 연안경비함 6척에 하나 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 CMS를 장착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출 계약 규모는 2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90억 원으로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하는 2400T급의 필리핀 연안경비함 6척에 우리 기술이 또다시 장착되는 겁니다. CMS는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다양한 센서 무장 동신체계를 동합해 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최적의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함정의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서태평양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이 필리핀 함정 전투체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 시스템은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디지털 표준 동신체계인 전술 데이터 링크도 함께 수출하기로 했는데 필리핀과 이번에 맺은 계약 규모만 총 460억 원에 달합니다. 이로써 하나 시스템은 총 13척의 필리핀 함정의 CMS를 공급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필리핀 초계함 2척의 국산 전투체계를 수출한 데 이어 2017년 수주한 2600T급 필리핀 호위함 2척의 전투체계 사업과 2019년 3척의 성능개량 사업에 이어 필리핀 해군에만 4번째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 계획이 앞으로도 예정돼 있는 만큼 잠수함 고속정 대형 상륙함 등 신형 함정 도입 사업에서도 한국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함의 두뇌이자 신경망인 한국의 전투체계 기술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인데 전투체계야말로 고도의 기술로 꼽히는 전략기술이기에 다른 나라에서 쉽게 만들지 못할 뿐더러 한국 말고는 신뢰할 기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은 해군의 전투력을 상승시킬 사업 진행하면서 기술 고도화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음 달 7일 예정된 해양 방위산업 전시회 마덱스 같아가 오면서 현재 개발 중인 최신 국산 무기체계들의 정보가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데 차세대 전투함 kddx 위 성능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차세대 함정 kddx는 ciws2 근접 방어시스템이 2기로 함수에 추가로 설치되고 헬기를 수납하는 데 쓰이는 셔터무늬 2개로 나뉜 게 공개되는 등 최신 디자인이 공개되며 기술적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방사청은 6700억 원을 투입해 해군과 범상어 2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해군 전투력 상승을 위한 핵심 변기를 추가로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해군 및 범상어 모두 작년 1차 양산을 통해 품질인증 사격 시험과 야전운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력화를 마무리했지만 2차 양산을 통해 공격 능력을 더 상승시키겠다는 겁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해군은 해군 호위함 구축함 등의 함정에 범상어는 해군 잠수함 장보고 2 장보고 2에 탑재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근접 방어 능력 과 원거리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해군 기술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땅을 치고 인니가 후회할 한국의 가능성이 손을 잡지 높아 않은 보이는데요. 단호한 이제는 태도를 정말 보여야 인니와의 할 때인 방사 염력에도 쉽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가 마침내 156차 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cctv에서 기획한 주변국 들의 무기 분석에 관한 특집 방송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중국 전투기와 한국 인도 일본 등 주변국의 주요 전투기들의 화력 항전 장비 성능 등을 비교 분석하며 실전 배치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종함적인 점수에서 중국의 j31 전투기 와 kf-21 전투기가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전한 중국의 국방 전문가 저우 보는 kf-21 전투기는 최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으며 벌써 무장 비행 시험을 시작한 것은 혁신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kf-21 이 조만간 중국의 전투기를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 했습니다. 저 후보 전문가는 전 인민해방군 대령이며 현재 베이징 칭화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로 평판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특집 방송에서 갑자기 한국 무기에 주목하며 칭찬을 한 것이 정말 낯설기만 한데요. 그러면서 중국 전문가는 한국 무기가 현재 전세계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에 중국 현지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국방력에 대한 소식은 많아 봤자 1년에 몇 번 안 하던 cctv가 갑자기 kf-21 전투기의 무장시험이 끝나자마자 특집 방송을 편성해서 한국 무기에 주목할 정도 인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와 관련해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가 경시하던 한국의 군사력이 이 정도였나 라며 놀라움을 표현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중국도 빨리 개발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을 계기로 중국의 국방 및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로 인해 중국의 국방 및 항공우주 산업도 좀 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며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를 계기로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들은 중국 정부와 국방 산업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국방 전문가들도 한국의 kf-21이 이렇게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면 중국도 그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염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cctv 특집 방송은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방영된 이러한 특집 방송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kf-21 전투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국방 전문가들의 놀라운 발언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방산산업과 국제 경쟁력 향상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뜨거운 현지 반응과 충격적인 정황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국의 방위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이 중국 전문가들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측한 것처럼 이러한 발전 속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실제로 한국의 기술력이 몇 년 안에 중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전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어 그들의 자부심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았던 한국이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군사력을 가지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도 자신들의 군사 전략을 재평가하고 한국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한국은 경쟁 상대가 되었으며 그들의 군사력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문가들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의 방산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국 중국 전문가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이것이 한국의 방산산업과 군사력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군사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 간 군사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국제정세 변화에 발맞춰 안보와 국익을 동시에 지키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발전과 성장을 인지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폴란드의 국방 조달을 담당하는 군비그룹 PGZ가 KAI의 최신의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도입을 위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고 합니다. PGZ는 현재 KAI와 협력하여 fao-10 파이팅 이글 전투기에 fao-0pl 블록 20을 표준으로 하려는 국유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KAI와의 협력을 위해 이야기가 오가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PGZ 측은 향후 kf-21 보람회의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산업협력의 가능성이 있으며 매우 건설적인 파트너로 KAI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드고슈치에 있는 제2군용항공공장은 이미 f-16 파이팅 펠콘과 c-130 허큘리스 등의 정비 및 복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전투기 구매 시 kf-21을 인수할 경우 KAI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가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두 국가 간의 관계는 fao-10 전투기 와 함께 수백대의 탱크, 곡사포, 다연장 로켓포 구매를 포함한 방산 협력 계획으로 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폴란드 공장에서 kf-21 이 부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할 수 있다는 점은 로키드 마틴이 폴란드의 f-16 또는 f-35 조달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공군은 f-16c d-block 52 plus 48-2 업그레이드 및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전투기가 부족한데요. 폴란드 국방부는 로키드 마틴 f-35 제트기 32대를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항공기는 폴란드의 e-29를 대체할 뿐입니다. pgz 와 kai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폴란드 국방부가 kf-21을 정식으로 인수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kf-21 은 더 큰 규모의 f-35 주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한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폴란드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분석됩니다. 그래서 kf-21 자체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과 해외 수출 성적을 동시에 달성하게 될 텐데요. 과연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f-21 보라매를 구매할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물량을 바탕으로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드론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 중국이 이를 믿고 서해를 넘어 끊임없는 의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콧대를 눌러줄 수 있는 첨단 무기가 한국에서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리조차 나지 않는 이 무기를 사용하면 중국의 수천 대 드론 때도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어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무기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드론이죠. 원거리에서 벌떼처럼 몰려드는 무인 드론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적의 요충질을 깊숙이 파고들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잡아야 본전이고 놓치면 막심한 손실을 입는 비대칭 전력 수준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러한 장점이 잘 드러났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다양한 드론들이 러시아군 전차 위로 유유히 날아가 떨어뜨린 포탄으로 잇따라 괴멸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미래에는 전차가 아예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암인 모스크바함은 단 한 대의 드론에 눈이 팔린 사이에 미사일에 얻어맞고 격침당하는 구력까지 당해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죠. 이를 지켜보던 세계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 드론 전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은 특유의 물량 공세로 어마어마한 양의 드론을 확보해 드론 전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까지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차와 기갑 병력에 혼신을 쏟고 있는 한국군한테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4위 기갑 전력을 보유한 한국은 국산 전차를 전 세계 이곳 저곳에 수출까지 하면서 점차 레드팀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차 잡는 데 특화된 드론 전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를 돌파할 생각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드론이 효과적으로 전차를 잡아내는 모습을 본 중국은 전략이 들어맞았다고 판단해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전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무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드론이 전장의 스타로 떠오른 요즘은 그 정도를 넘어서 앞으로는 아예 전차가 사장될 것이라는 전차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거함거포주의의 대명사였던 거대 전함들이 제대로 주포 사격을 해보기도 전에 공중에서 달려드는 함재기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린당했던 것처럼 전차 역시 드론에 의해서 같은 방식으로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전황을 지켜보며 드론의 성능에 확신을 갖게 된 중국은 지금도 틈만 나면 드론으로 가까운 대만 해안의 초소를 엿보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어서 한국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드론 변기의 증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죠. 바로 군집 비행인데요. 수십, 수백 대의 작은 드론이 때를 지어 날아가 목표물이 드론의 수량에 미처 다 반응하기도 전에 파고들어 자폭해버리는 전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폭 드론 한 대 한 대가 줄 수 있는 피해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수량으로 밀어붙이면 적은 수위 항공기 몇 대를 막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기존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이를 전부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벌떼가 몰려들면 손으로 한 두 마리를 쳐내더라도 남은 수백 마리한테 쏘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제레식 변기로 그나마 이의 저항이라도 해보는 방법은 기관포 화망을 펼치는 방법뿐. 이미 시계 외 전투에 특화된 현대의 무기체계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탑재된 몇 정이 발칸포에 의존해 화망을 펼치게 되겠지만 이 또한 포착할 수 있는 표적의 수에는 한계가 있죠. 결과적으로 자폭 드론의 군집 비행 공격을 허용하게 되면 전차와 같은 기갑 병력은 물론이고 적수가 없을 것만 같던 항모전단조차도 별다른 대처조차 못한 채로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양쪽의 운용 비용을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교환비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날고 기는 드론이라도 무적은 아닌 법. 드론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한 번의 바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천적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중국의 민간 드론 회사가 공연을 하던 도중 경쟁업체의 방해로 드론 수백 대의 제어에 실패하고 통제를 잃은 드론들이 무력하게 떨어지는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여기서 경쟁업체가 방해 공작에 동원한 것이 바로 드론의 천적인데요. 언뜻 일반적인 소총과 비슷한 외관을 떤 이 무기는 한국의 삼정솔루션이 개발한 것으로 안티드론건이라고 불립니다. 드론이 워낙 접근하기가 쉬운 기술이다 보니 고가치군 자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할 위협에 시달리는 세계 각국은 어떻게든 효과적인 드론 방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중 폭발탄 같은 제레식 무기부터 레이저 변기 같이 sf에나 나올 것 같은 기술까지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그 중 상용화되어 실전에서도 쓰이고 있는 유일한 기술이 안티드론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삼정솔루션이 만든 안티드론건은 성능과 휴대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는데요. 재민 관련 특허 19건 최고 수준의 기술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국내의 수많은 기관시설은 물론 정부 청사에까지 납품되며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등장한 휴대용 안티드론건 쉴드론 앱 타입은 극대화된 휴대성으로 단독 임무 수행도 가능하며 시스템과 연동할 시 통합 운용도 가능한 범용성을 보여주었죠. 안티드론건은 방해 전파를 방사해서 사정권에 들어온 드론이 원격 신호를 수신하는 것 지체를 봉쇄합니다. 원점으로부터의 명령 신호가 사라지면 드론은 보통 즉시 작동을 멈추고 추락하거나 제자리에 멈춰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죠. 그때부턴 드론도 그냥 가만히 있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전파를 통해 드론을 막는다는 것은 의외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물리적인 타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잔해나 폭발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드론이 공격하는 목표가 꼭 전차 같은 군 자산뿐이라고는 한정할 수 없죠. 드론을 물리적으로 격추하려다 보면 사선상의 아군 병력이나 아군 시설물 등이 들어가버려서 드론을 관통한 탄환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의 경우 유폭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시가지처럼 복잡한 구조물이 많은 환경이나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조금의 시설물 피해만으로도 큰 손실이 되는 환경에서는 드론 방공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안티드론권은 드론에는 생체기 하나 내지 않으면서 작동만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드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티드론권은 드론 하나하나를 일일이 노릴 필요 없이 일정 범위 전체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데요. 총구로부터 방사각 40도, 교란거리 500m 내의 전 구역에 방해 전파를 방사합니다. 간단히 계산해봐도 최대 교란거리에서는 무려 가로 세로 56m에 달하는 구역을 드론 청정지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드론이 때를 지어서 몰려드는 군지 비행을 견제하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밤하늘의 오륜기를 드론으로 그리는 파포먼스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투입된 드론이 1218대에 최대 비행폭은 400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론상 단 8정의 안티드론권만 있다면 이만한 규모의 드론 무리조차 몇 초만에 전부 고철 더미로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능을 갖췄음에도 병사 개개인이 휴대하는 것이 가능한 크기라서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드론 방공수단으로 꼽히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도 이 안티드론권은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탄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무기다 보니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방해 전파를 계속 조사하고 있어야만 드론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의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배낭형 배터리에 따로 연결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죠. 또한 물리적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에 반대급부로 드론을 정지시키는 한정적인 효용만 제공하기 때문에 드론을 파괴하려면 추가적인 공격을 가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총기 악세사리형으로 개량하는 것인데요. 고성능 경량 배터리와 일체화하고 개인화기의 레일마운트에 호환시켜 드론을 정지시킨 후에 즉시 실탄을 쏘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티드론권을 확대해서 기동변기에 탐재하는 것입니다. 최근 LIG NEX1은 차세대 드론 방어체계의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상용 드론에 대한 탐지와 식별, 재밍이 가능한 제머를 차량에 탑재하는 방식이죠. 이 제머의 작동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안티드론권과 동일한 것인데 사람이 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므로 배터리 용량 및 출력에 대한 제약이 사라집니다. 또한 후일 이 시스템이 전차와 같은 기갑 차량에 탑재되게 되면 자연히 화력체계도 갖춰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지시킨 드론을 파괴하는 일도 간단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 변기에 등장으로 전차 무용론까지 대두된 가운데 향후 등장할 전차들도 이에 저항하기 위해 드론 방어체계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의 LIG가 발빠르게 드론 방어체계에 뛰어든 바 한국의 기갑 병력은 중국의 드론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점점 커지는 안티드론 시장을 선점해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드론이 전장에서 활약하며 전세계적인 충격을 주었던 만큼 안티드론권과 드론 방어체계 역시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기적인 상황만 보고 설불리 드론 전력 강화에 역량을 쏟았던 중국은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껏 벌떼 같은 드론을 만들어 뛰어도 안티드론권의 사정거리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우수수 떨어져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보까지 수집당할 수도 있어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 분야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자 중국은 한국의 전차대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시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기술력으로 또다시 오만한 중국의 콧대를 눌러준 가운데 이미 한국의 드론 방공 기술을 수입하길 원하는 국가들이 주를 서 대기 중인 상황. 한국이 앞으로도 이렇게 군사 기술과 수출 시장 양측에서 전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